안녕하세요. 가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진주한테 핫도그를 좀 사주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맛있겠다. 우리 둘만 가기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까니카씨. 네. 점심에 우리 핫도그 먹으러 가요. 와. 맛있습니다. 라타씨. 네. 그리고 여기 보라씨. 보라씨. 한국에 있을 때 핫도그 많이 먹어보지 않았나요? 저 가끔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자, 갑시다. 네. 지금 가는 곳이 명랑 핫도그거든요. 명량? 명랑? 명량. 진주 알아? 응. 어떻게 알아? 한국 유튜브에서 봤어요. 캄보디아에도 있거든요. 저기 시내 벙깽꽁 쪽에 하나 있고 여기 얼마 전에 뚫꼭점에 생겼다고 하는데 벙깽꽁점은 두 번인가 가봤고 여기는 처음이네요. 파늘이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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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어떤 거? 이거 모짜렐라가 더 좋지? 모짜렐라. 모짜렐라. 모짜렐라 소세지 하나. 모짜렐라. 감자요. 포테이토. 포테이토 하나요? 나도. 시켜봐요. 시켜봐요? 아, 이거는 세 개 다 섞인 건가요? 네, 이거 체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소세지 세 달아요. 아, 네. 어, 라타 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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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타. 라타 씨는? 시원하다. 여기 앉으면 되겠는데, 가운데. 진주야,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오자. 엄마가 밖에 일이 많댜. 요즘 보라 씨 자주 나와요. 저거 다, 한국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나와요? 아니 그냥 뭔만 나오지 않나요? 다 재료를 한국에서 갖고 와요. 아 그렇군요. 저 설비도 한국말 써주니까 완전 한국 핫도그네요. 이거를 이렇게 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어때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더 많죠? 네. 더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개방적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많이 실험해 보려고 먹어보려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죠. 다섯 개 다 나왔습니다. 나는 감자고요. Button 머스타드 머스타드 나는 그냥 머스타드 케첩만 끓여먹어. 진주 내가 찍어줄게 진주라고 하늘을 해봐 나는 그냥 머스타드 케첩만 끓여먹어. 증강 빨리 선생님 기다린다. 아 뭐 하는 거야? 이름 써 이름은 잘 보이지도 않네 또 못 뿌릴래? 딴 거 또 이런데? 어 조금만 뿌려 조금만 입에 안 맞을 수 있어 뿌려요 그냥? 네 네 우리는 다시 아 아 아 아 핫 출리에요? 네 아 아 아 뭐 뭐 뭐 해요 아 아 아 아 갑자기 소리가 이쁘Sim 어떻게 네 rom 동물 겠습니다 조금만 노랭 혹시 혹시 핫도그에 그림 그리는 손님 있어요? 하하하하 얘 뭐하는거야? 하하하하 이수는 사람은 있겠지 그림을 사면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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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요 저 학교 다닐 때 이거는 그냥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진주도 사진 찍네 비싼 길거리 음식 아니 아니 비싸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조금 맛있어지고 좋아진거에요 하하하하 진주야 자꾸 그렇게 춤춤 아빠가 이런거 한번도 안사주는 사람 같아 하하하하 진주 뭐 찍고 있는거야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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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야, 나도 먹어야겠다. 그만 찍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핫도그 먹는 듯이 맛있어요. 저 보라씨? 난 몇번에 먹어요. 아잠탬. 랑 쪼. 아잠탬. 아잠탬. 하이힘 먹은 치닌. 고생. 소스는. 아 not. 아잠. 아시자. 음. 아시자. 치닌 넛 데어. 아시자. 아냐. 미 롱탬을 또IA. 아시자. 쌀이예서 그래요 쌀 딱 하인허더 내 집은 먹으라고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다 한국에서 가져온데요 그래서 뭐 가격도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고 그래도 맛있네 사실 저요 어제 쇼핑센터 찍고 왔는데 거기에도 핫도그집 있더라구요 캄보디아에 이런 한국식 핫도그가 점점 많아지나 봐 떡볶이 뷔페도 있어요? 네 한국 음식들은 맛있게 먹어요 한 번 더 식간만 먹어 또 한번 우리 아하 음 끝났어요? 네 한 번 한 번 천천히 먹어 프리미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집에 하나 쌀할게요 네 두 개 추가해 주세요 네 네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직원들이? 아니 저요? 아니 저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이게 인기 제일 많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매운 걸 이렇게 잘 먹더라구요 너무 좋아해요 매운 거 근데 약간 잔뜩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라면 먹으러 저거 넣어먹고 응 이거 다 섞어서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섯 개요? 가만히 딱 3초만 썸 네 일 이것도 맛있다 그래요?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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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끝내자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pendrius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